방송계 관계자들, 특히 KBS 관계자들, 심지어 KBS 국장마저도 송가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방송계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방송과의 뒷얘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죠. 그래서 생생한 방송과 현장에서 송가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있게 전달해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탑방의 문제아들이 가수 송가인의 활약 덕분에 2023년 상반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했죠. 지난 28일 방송된 KBS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 일승코리아 기준 전국 이래 시청률 4.7%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KBS에서 방송된 저녁 1일 드라마 비밀의 여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인 엄청난 성과인 거죠. 옥문화의 이번 시청률은 2023년 상반기 자체 최고 시청률입니다. 또한 3주 연속 시청률 상승세로 2023년 상반기를 의미있게 마무리했죠. 지난 7일 시청률 3.3%를 기록했지만 14일 지금 3%, 21일 4.4% 그리고 28일 방송분까지 시청률이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성적표는 최근 시청률 상승을 이루고 있는 KBS 평일 예능의 시청률 상승 대장주로 손색이 없습니다. KBS 금요일 예능 신상 출시 편스토랑 또한 지난 9일 방송분부터 시청률이 상승해 지난 23일에는 4.3%를 기록했죠. 공문하는 게스트 효과도 있지만 송가인 매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지난 4월 옥문화의 막내 mc로 합류해 송은희 김숙정영돈 김종국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있죠. 입담뿐만 아니라 찬또유키라는 수식어답게 다양한 지식까지 뽐내며 프로그램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을 했죠. 여기에 송가인 합류 후 옥문화가 시청률 3에서 4%대를 유지하면서 송가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송가인이 게스트와 mc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중심 역할을 하면서 옥문화의 보는 재미는 한층 올라갔다는 것이 방송가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송가인 효과는 옥문화 외 kbs etv 금요일 예능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 방송된 편스토랑은 송가인의 본격 등판의 시청률을 4.3%까지 끌어올렸죠. 모처럼 만에 이어지는 시청률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입니다. 옥문화와 함께 편스토랑까지 시청률 효자로 든든함을 입증한 송가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부루의 명곡까지 더하면 kbs 예능의 살림꾼으로 활약 중인 거죠. 이미 kbs 내부에서는 시청률 화재성 등을 이끄는 예능 모범생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kbs 관계자들은 송가인이라는 브랜드를 kbs와 연결지어서 kbs하면 송가인, 송가인하면 kbs로 생각되게끔 만들려는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제작 발표회를 준비하게 되는데 여기에 송가인을 고정 mc 및 kbs 간판 예능인으로 격상시킨다는 말도 나왔다고 하죠. 한 명의 팬으로서 송가인이 kbs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예능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송가인이 지금처럼 승승장구 하기를 바라며 관련 소식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전해드리는 뉴스 빠르게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